정환아, 게임도 안하고 어? 게임도 못 쳤어 못 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일부러 그렇게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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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묻어가기 아니, 묻어가기 묻어가기 저의 제작은 묻어가기인데 적중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16강 게임 한다고 해서 그러면 8강 네, 8강이죠 한 번만 이기면 입장 네 근데 태병창 팀 거기서도 난 3번 거기서도 3번 3번일 수밖에 없지, 거기는 저는 묻어가기니까 아까 1번 하지 제작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면은 여자 선수가 그래도 막강한데 1번 하지 아, 미아 누나가 이게 그때 1번 했으면 어땠을까라 생각되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첫 게임이니까 방식무기 아, 이제 여기 여자마스터부 오미양 선수하고 오은경 선수입니다 오은경 선수 오은경 선수는 제가 게임하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은경 선수에 굉장히 실력자라고 아, 그래요? 예전에 최순임 선수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었다고 아, 몸이 다 부진 게 잘할 거 같아요 아, 네. 지금 계속해서 오미양 선수의 샷이 오미양 선수의 샷이 길이가 너무 좋습니다 네, 길이가 좋습니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실수까지 나오네요 오늘 아, 저 첫 게임은 아니죠? 저기 오은경 선수 예, 두 부분 다 그 두 부분 다 아, 오은경 선수는 첫 게임인 거 같고요 오은경 선수는 그렇죠, 몸이 하나도 안 풀린 거 같아서 네, 두 번째 게임 어 미항은이 화이팅은 뭔가요? 미항은이 미항은이 화이팅? 오은경 선수 아, 지금 오미양 선수 아, 지금 오미양 선수 오은경 선수가 가끔씩 나진이랑 같이 생선을 좀 준다고 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 많이 하십니다 예 시스템 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세탈 연습을 좋아해 가지고 아, 드라이브 같은 걸 되게 좋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아 지금 아 스트로그인 스트로그인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아 라켓에 맞았나봐요 손이 미양문화도 승부욕이 엄청 강한 알고있어요 그 보면 유튜브에 자료 많이 올리시는 분이죠 네 자료도 많이 올리죠 유튜브에 유튜브에 닉네임이 뭐더라 그 그 그 그 콩디파치 오파치 오파치분 아니신가 오파치가 오파이안씨야? 그런거 같던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오파치라고 오파치라고 올리시는 분이 오파이안씨 같은데 쳐봐 유튜브에 오파치인가요? 여기 가끔 아 발리 좋습니다 아 발리 좋습니다 아 발리 좋습니다 뒤로 뒤로 볼을 조금 뺐으면 좋았을걸 지금 앞에서 너무 골이 몰리고 있네요 아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아 백핸드 아 백핸드 아 백핸드 오은경 선수는 달리가 좋은거 같네 네 베스트를 이렇게 둘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두 명을 갖고 베스트를 옆에 한 명 아시죠? 이쪽으로 좀 더 와도 돼 2만큼까지 보이거든 복잡하게 오면 오는 우不是 맞지 oppac 네 오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 게임 맞지 네 이게 게임 엄청 올려요 오빤치분이 저분인것 같죠 와 드롭샷쏘습니다 몸이 풀려가니까 샷들이 나오네요 네 몸이 풀려가니까 빛이 히없는 이렇게? 맞지? 오빠찌 나오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 엄청 올려요. 오빠찌 분이. 저분인 것 같아요. 와 드롭샷 썼습니다. 이제 몸이 풀려가니까 샷들이 나오네요. 네, 몸이 풀려가니까 다시. 아, 이거는 행운의 샷입니다. 아, 진호야 나는 게임을 안 치고 있다. 단체전도 지금 제 게임은 스킵 당했고요. 스킵 당한 게 아니라 스킵을 했더만 보니까. 아니요, 심판이 스킵을 했어요. 아, 그래? 이겼기 때문에 세 번째 게임 안 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난 너가 안 친다고 하는 줄 알아. 저는 용하영하고 동영상이라도 남겨보자. 우리 아까 여기서 너가 안 친다고 했다고. 아, 오해집니다. 얍삼하다고. 아닙니다. 저는 동영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게임 여기서 하나? 여기 가운데 코스에서 하면 좋네. 다음 게임은 또, 어디서 하려는지. 무슨 게임을? 다음에. 가즈야? 가즈야 아직 안 떨어졌나요? 아, 가즈야 8강 갔습니다. 가즈야 저기가, 그 여자가 너무 잘해서. 전지현, 지현 씨. 전지현, 지현. 우리 전지현 씨, 저쪽에 전지현 씨인가? 경상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지현 누님 수사모. 아, 거기는 전지현이구나. 저쪽 경상, 경상도에는 전지현 씨. 아, 진호 씨는 아까부터 올라왔는데 계속 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김진호 씨. 김진호 씨. 오늘 상 줘야 될 것 같아. 베스트, 베스트. 제가 볼 때 김진호 씨 지금. 베스트 리플. 베스트 시청자. 베스트 리플. 김진호 씨 제가 볼 때 지금 어지러울 형기증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16강에서 지금 15점 방패스로 진행되는 거죠? 부대구. 네. 잘 보여요? 이 마크인은 여기 다 나오니까. 부대구로 좀. 어, 그렇지. 묻어가는 거지, 묻어라는 거지. 아, 우리 최판호 씨 들어왔네요. 마스타분들이라 틀리네요. 아, 판호 형님. 뭐가요? 뭐가 틀리다는 거죠? 샷이 좋다는 얘기겠죠. 아, 샷이. 근데 판호 씨 요즘에 대회 안 나오지? 궁금하네.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아, 요즘 남자분들이 너무 잘 치니까 무서워서 아닐까요? 판호 형님.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알기에는 판호 형님 부상인 걸로 알고. 아, 그래요? 지금 김진호 씨 너무 파이팅한다고 하면서도 손이 아프다고. 손이 아플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아침에 우리 10시쯤인가 부터. 계속 지금. 네, 맞습니다. 문 열자마자 들어온. 밖에서 아마 문 열기 기다리던 고객. 아, 맞아요? 대기, 대기표 1번으로 뽑고. 대기 1번. 우리 김진호 씨. 상주, 상주. 뭐, 뭐, 뭐 주자. 멀리 또 광주에서 보고. 뭐 주자. 아, 우리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상주시는 건가요? 우리 다음에 방송할 때, 이거 중계할 수 있는 중계권 하나 줄게요. 중계 한 번 할 수 있게. 마이크 앞에 한 번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우리 한 번 소개도 시켜주고요. 우리 오고로골파 전상수. 미화신랑. 아, 미화아기 살아있어. 요즘에는 미화신랑이라 그래야 하지 않아. 아, 미화신랑. 네, 맞겠죠.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 씨는 총에 가야 진가를 갔습니다. 아, 부상 중이라고. 최파노 씨 부상 중이 맞다고. 이제 게임이 힘들어요. 형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슬픕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게임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게임하기 힘들어도 안 하는 것보단 자꾸 해야 노화가 늦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슬퍼. 진짜. 다들, 다들 부상 중이야, 어떻게? 아, 드라이브 좋네요, 진짜. 아, 너네, 너네. 누구, 누군데, 광주. 진호 씨가 어디, 어디 살아요, 어디? 저기, 그... 전주. 전주. 저 고향 전주예요, 전주. 아니, 아니, 아는 사람이야. 아, 그래? 네, 맞아요.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 누구지? 스코일라이퍼 엔돌핀. 생각이 안 나. 나, 나 아는 사람인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진호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투리 괜찮아요, 사투리. 우리, 우리 호섭이, 저, 저 하나도 사투리 엄청 쓰는데, 뭐. 제가 거의 완벽한 서울말을 쓰는데요. 완벽한 서울말을 쓰는데요. 자꾸 사투리 쓴다, 그러니까 위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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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종 누나, 고향이 남원이잖아요. 아, 고향은 남원인데, 제가 생활을, 다 학교를 전주에서 다녀가지고, 거의 전주가 고향이죠. 그러면 이걸 서울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직원방송 아닌가요? 아, 서울방송이래. 서울방송. 서울방송이야? 서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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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 서울방송. 아, 운명씨가 15월에 12일으로, 제가 보니까